미스코리아 아주 그냥 푸불게 미스코리아들이 지금 다섯 마리 있습니다 얘는 1번으로 태어난 뚱뚱한 랄프고요 몽크리, 그 다음에는 오스카, 그 다음에 로렌, 그 다음에 티파니 마지막 공주예요 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! 안 돼! 아, 진짜! 진짜 한 겨울에 땀뽑 흘리면서 개 치닭거리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얘들아! 야! 안 돼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한 마리지 똥 싸도 똥 다섯 번 치워야 되고 그럼 일곱 마리잖아, 얘네까지 이리 와! 야, 오줌 싼다! 해뻔! 니 왜 여기다 오줌 싸! 아! 어! 안 되겠네! 왜 그래! 궁뎅이! 맞아야겠지! 앉아! 이리 와! 맛있다! 조금부가 couple 먹었이나 놀아있네요 먹방도 많이 보인다 오늘의 날씨는 먹방에다가 이제 먹방도 많이 먹었다 술을 먹기 좋은 시간 먹방도 많이 먹었다 그리고 이 날씨는 아깝다 세게도 안 먹었다 그리고 빗방을 보며 그리고 이 날씨는 사랑해 그래서 처음에 새끼 낳았을 때는 정말 우리가 기절 촉촉하게 깜짝 놀란 게 젖주자 하면 막 달려와가지고 벌러덩 드러나와가지고 막 제가 정말 새끼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모성이 없다더니 프렌치 볼덩 거짓말이다 새끼 젖주면서 얘가 예전에는 정말 근육 완전 머스틴이었는데 새끼 넣고 완전 살도 쏙 빠지고 근육이 한 개도 없어진 거예요 근육도 빠지고 살도 빠지면서 모성애도 빠진 건지 온통 자기 것에 극한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 하지마 그래 하지마 그래 하지마 그래 하지마 그래 하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